문종류 그 고향이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제 고향은 맨 산밖에 없는 곳이에요 평안남도 맹산이에요 평안남도 맹산 들어보셨어요? 평안남도는 제가 들어봤지만 맹산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맨 산밖에 없어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유배지어가지고요 관료들이 거기 유배를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산이 많고 물이 좋고 경치가 예뻐요 아 그렇군요 정말 저는 지금도 그때는 고향이 아름다운 걸 몰랐는데요 정말 그 인웅리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산에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고 벼랑이 몇십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칼같은 벼랑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물이 강이 쫙 오르는데 와 진짜 예뻤어요 그 절경이 정말 뛰어나신 곳에서 정말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멋있는 그림 시지르된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딱 그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맨 산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료들을 추방을 보냈대요 관료들이 거기 와서 또 그냥 살았겠어요?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맹산 출신들이 똑똑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도 유배지예요 전 북한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 현 당국에서 중앙당이라든가 이런데 잘못한 과오를 범했다 간부들이 그러면 꼭 맹산으로 추방을 보냅니다 아 척박한 곳이군요 북한에서 네 그럼 은정님은 탈북을 몇 년도에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꽤 됐죠 2008년 1월에 나왔어요 2008년 1월 그렇죠 17년이 됐군요 그러면 북한에서 맹산이라는 그곳에서의 삶을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거기서 북한 또 다양한 토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대 배웠어요 얼마 전에 아 토대 출신성분 출신성분 그거에 따라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든 분도 있던데 은정님은 어떤 토대 어떤 신분으로 사셨는지요? 저희는요 적대계급이었어요 적대계급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북한의 계급 북한의 계급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층이 53개라는 분도 있고요 66개라는 분도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그냥 크게 크게 한 번 말씀해 주죠 어떤 계급들이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있고 뭐 유공자 뭐 이런 계열이 있고 뭐 영웅 영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나는 출신성분이 예를 들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북한 당국 입장에서 크게 선전을 해야 되고 광폭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 이제 죽은 아버지를 영웅으로 내세우고 그 영웅의 자녀는 평양으로 데려 올라가서 금성제일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시키고 삶을 책임져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당의 품이라고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층이 많아요 무슨 자본가 지주 남한 출신 해가지고 계급을 다 나눠놨어요 그건 나쁜 거군요 나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대계급이거든요 운종도 그 안 좋은 쪽 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적대계급이었냐면 우리 친할아버지가 강원도 춘천 출신이세요 여기 남한 대한민국 근데 북한에서 이제 사시다가 36살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가셨어요 36살에 9살 난 아들과 6살 난 아들 두고 그래서 우리 친할머니는 완전 청춘 과부가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적대계급 남한 출신은 안 그래도 안 좋게 보는 데다가 이제 말 잘못해서 갔잖아요 말 잘못했다는 게 단순히 그 체제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김일성이에 대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주 자본가들은 북한에서 완전히 청산 대상이에요 북한이라 나라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북한이 발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지주가 똑똑해요 모습이 똑똑해요 보통은 지주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도 다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맨날 지주는 착취자고 자본가 그러니까 사업가들 이 사람들도 착취자고 나쁜 놈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지켜주고 이렇게 할 분은 우리 수령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지주와 자본가들을 무상멀수를 한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해서 북한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아닌 밤중에 지주집 자본가집을 쳐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쳐들어가서 다 뺏어가지고 그 지주 자본가를 때려 죽이고 그 지주 내지 곡관을 털어서 농민들끼리 나눠갖고 만사 부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완전 강도지 그 정도로 완전 적폐로 몰았단 말이에요 적폐를 죽여야 될 때 그렇지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는 똑똑한 자본가와 지주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엘리트가 있어야 그렇죠 우리 솔직히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서 이만큼 보이는데 인재가 먹여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엘리트들은 똑똑하니까 김부자가 내세우는 그 정책에는 김일성이 그 당시 내세우는 정책에는 반한단 말이에요 반이 안 돼 그런데 모순들은 겁나 말을 잘 들어 다 뺏어서 나눠줄게 땅도 나눠줄게 토지도 나눠줄게 이러니까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아하면 안 되죠 모숨 입장에 제가 모숨이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모숨도 나중엔 모순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모숨을 데려다 놓고 모숨을 교육시켜서 북한 정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입맛에 맞게끔 모숨을 갖다 교육시켜서 해놓다 보니까 발전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36년 동안 일제의 강점 시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본가든 지주건 어쨌든 역사의 아픔과 정치적인 걸 떠나서 사업하고 돈 벌고 하는 방식은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정책으로도 하고 이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면은 지금보다는 달라졌겠죠 그래서 모숨이 뭘 알겠어요 뭐 야 우리가 뺏었으니까 나눠 먹자 이래놓고는 그 농사도 주체농법이에요 농사도 주체농법 주체농법 아세요? 주체농법 들어보셨어요? 주체적으로 하는 농법 뜻은 너무도 아주 멋있는데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그냥 기특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은 웃긴 게 김일성이가 나가가지고 모 심기 하잖아요 그 영양단지에 옥수수모를 심어요 그럼 그게 곧 북한의 전역의 농사 비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심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이 주체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주체농법 아 김일성이가 하는 농사법 네 그런데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 맨날 망하잖아요 아 과학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 다 때려 죽이고 아 왜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말 아마 체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잡혀가시고 되게 이제 남한주시가 찍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엘리트셨어요 일제시대 때 설계를 공부하셔서 공부를 하셨고 그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그래서 저 김일성이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개성에 있는 소년 궁전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설계하셨대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동평양 대극장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할아버지도 투입해서 설계를 하셨대요 북한의 엘리트이자 그 북한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북한은 정말 웃긴 게 공로가 있어서도 필요 없어요 그 충성심 그 김부자들을 향한 그 배신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나는 날은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을 몇 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부자들의 체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1.0%도 없어요 여태까지 정말 충성하고 뭐 했어도 요즘 김일성 거지같이 하네 이런 말 한 번 하면 그냥 그렇죠 우리 대통령 거지같이 한다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여짜기 올라와도 욕 먹고 저짜기 올라와도 욕 먹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북한 같으면 다 그냥 땅크로 깔아뭉겨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삶이 은정님 집안은 좀 차별을 받을까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불쌍한 게 그래서 9살에 그렇게 친아버지를 잃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시집을 안 가셨어요 계부 밑에서 자식들을 눈치만 먹이기 싫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삼촌을 정말 어렵게 키우셨는데 학교 때부터 반동자식 반동자식 그러니까 이게 선생들 자체가 아버지가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비판 대상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이들 자체도 선생이 이렇게 무시를 하고 나쁘다 그러면서요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니까 애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는 탈북하기 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은 조직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졸업하고 청년동맹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그 비판의 대상이었고 그거 이제 엄마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직맹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또 비판 대상이고 사회 그냥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좀 나오자고 할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상처받아서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오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를 다 데려왔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하시면서 딸이 유튜브 한번 출연해달라는데 왜 안 나와주시는지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빠지 못해서 막 찍었어요 찍고 딱 한 편 찍고 간대요 솔직히 유튜브 해보셔서 알지만 콘텐츠가 중요하고 콘텐츠가 곧 유튜브의 생명력이고 조회수이고 구독자를 끌어모를 수 있고 수입이랑 연결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야박하게 넣으니까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울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 북한에서 맨날 비판받고 천대받건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냐 궁금할 사람이 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생태계를 모르니까 그냥 그거였던 거예요 내 얘기는 아무 쓸데가 없다 네 근데 아버지가 대히트를 쳤어요 유명하시죠 그래서 우리 강은정TV가 오늘 드디어 25만명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사셨어요 인생을 아니 근데 은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할아버지가 말 잘못해서 찍힌 건 알겠는데 아버지가 어디 유치원 어릴 때가 그렇다 치고 성인 되셔서 일하러 가면 거기서 일 잘하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계속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수집을 잡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연자죄라는 게 있어요 연자죄 나는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반동이라고 해서 저도 반동의 손자가 됐고 우리 아버지는 반동의 아들이 돼가지고 걷는 것까지 투집을 잡더래요 걷는 게 야 강일규 이 새끼야 너 왜 걸음걸이가 그따이야 그래서 한마디 하면 또 되돌았다고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 전역에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은 막 대해도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항상 비판해야 된다 그게 이제 법현적으로 깔려있는 거다 보니까 당비서건 청년비서건 이당위원장이건 그냥 딱 마음에 색안경이 있는 거예요 출신 성분에서 끝나지 않아요 반역자로 찍히니까 저 반역자 새끼는 뭘 해도 돼 뭐라도 되고 때려도 되고 항상 잘해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해도 이게 홍의병이에요 딴 게 홍의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봅시다 누가 예를 들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 저놈 나쁘네 야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체예요 모두가 전체예요 사상도 하나 옷 입는 것도 하나 머리 길이도 하나 그냥 다 전체고 그 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딱 당국에서 세워준 그 규칙 하에 우리가 그대로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파란색이 나면 파란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편견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편견 가지고 야 이게 무섭죠 무섭네요 경제 채널인데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어 됩니다 저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은영님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김주혜가 보니까 옷도 비치는 옷 입고 숙탕머리라고 해서 남한처럼 멋있게 했더라고요 지 엄마 머리 따라 했죠 근데 보니까 뉴스 기사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따라 하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주혜라고 이름도 다 바꿨을걸요 일반 사람들이 김주혜가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여기 이 동네에 김주혜가 살고 있었잖아요 이런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이름 다 바꿔라 정훈이도 바꿨잖아요 아 진짜요 네 정훈이도 이름 다 바꿔라 왜 북한에는 정말 김부자들의 이름을 갖고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아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거구나 딱 한 명 그러면 김주혜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아까 전체주의 사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령님의 딸이 머리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예쁘게 꾸미니까 나도 따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흉내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구나 최고조놈이니까 최고조놈이 감히 그러니까 최고조놈을 감히 일반 백성 따위가 따라할 수 있냐 아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구나 네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살다가 탈북한 지역이 있어요 대홍단군에 김정일이가 정말 많이 현지지도를 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가 감자농사가 잘 돼요 유튜브 보셨죠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감자 그 공장 그 고장이에요 근데 그때 김정일이가 아니 우리가 뉴스 보면 수령님께서는 어젯밤 새벽 3시에 대홍단군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일하고 밤을 새는 인민들을 보시면 그거 다 개소리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몰라 아 그래요 몰라요 뭐라고 딱 영화하면서 세트상처럼 만들어 놓고 아 네 진짜 어 할 말이구나 쇼지쇼 그러니까 신변이 이게 뭐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어디로 이제 방문을 해야 된다 하면은요 이런 이런 카드라 통신이 있었어요 하늘 배 기차 자동차 육로가 같이 출발한대요 왜 적들이 장군님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인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민은 굶어 죽는데 지금 하늘 위 땅으로 돈 다 퍼 돈 낭비하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래서 새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김정일이가 문을 내리고 군당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군당의 핵심 일꾼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언제 온다 그러니까 뭐 몇 시에 온다 도 없어 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일에서 18일에 온다 하면은 그 며칠 동안은 그냥 첫인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김정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내리고 딱 봤는데 당 부비서가 김정일이 머리를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네 말이 돼요 이게 없어졌다는 건 이렇게 싫어갔죠 어디론가 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북한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도 남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저렇게 노예화 하는 데는 한 가지 핵심이 있거든요 신격화 신격화 그게 정말 모호해요 모호하고 이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 못지않은 김일성이 같은 인간들 종교 이단자들이 많더라고요 설마 이단 아니죠 종교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 티우자도 있고 이융자도 있고 시우자도 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저런 인간들을 왜 믿지 했는데 지금은 이해돼요 사람이 누구가 어떻게 세뇌시키고 그 정신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100% 다 넘어갑니다 100% 그 정도로 인간은 나약해요 북한은 그걸 어릴 때부터 그냥 사회적으로 다 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말 딱 떼고 나서 아버지 엄마 빼고 제일 먼저 배운 말이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는 고맙습니다 경리하는 할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는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배웠어요 근데 생각해볼까 내 친할아버지는 수영상 쳐넣어놓고 내가 김일성이 언제 봤다고 할아버지래요 근데 하라니까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도 인사하고 밥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뭘부터 하느냐 초상화부터 닦아요 그렇게 하고 2월 16일 4월 15일만 되면 2월 16일은 김정일 생일이고 4월 15일은 김일성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들 생일에는 꼭 선물이 1kg씩 내려와요 근데 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개설이에요 선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탕과자 그 선물 안에는 선물이 총 1kg예요 그 안에 사탕 몇 개 과자초박지 몇 개 담배 사탕 껌이 있는데 그거 그 선물 안에는 세상에 불험 없어라 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근데요 그 공짜기는 뭘 공짜예요 그거 선물 주기 전에 그 선물 만들어야 된다고 계란 2알 돈 30원 다 고둬가요 집집마다 우리는 자식이 3명이니까 뭐 계란 6알 돈 90원 그래 놓고는 선물이라고 떡 줘 그럼 그거 받아 안고 초상화 앞에서 정말 선서를 다 주고 먹어야 돼요 감사하다 막 이러면 감사합니다 한국이 하니까 그런 사탕과자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딱딱하고 벽돌과자 같은 건지 품질이 안 좋은 거 안 좋죠 그래도 워낙 사탕과자 같은 건 나는 여기 오니까 손이 안 가 일단은 안 가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사탕과자를 일반적으로 접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완전 최고의 간식인 거예요 정말 1년에 한 번 먹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간식 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요 또 나가서 어른 성인들 같은 경우는 야 너는 가장이니까 700g 먹어 똑같은 성인인데 전업주분 너는 일 안 하니까 집에서 그냥 너니까 300g만 먹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는 똑같고 더 많이 먹는 사람 소량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냥 그 아니 우리한테 필요한 걸 제공하면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선물이래 선물 선물 다 선물이래요 그거 제대로 배급도 못 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위를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외세 탓이다 외세 탓이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까지 이건 너무하구만요 이거 한민족인데 300만에서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네요 엄청 굶어 죽었어요 먹지 못해가지고 대단하네요 저는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틀릴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때요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0.00001%라도 깨어 있었으면 북한 망했어요 근데 의식을 못 가지는 거예요 다 외세 탓이고 남 탓이라니까 사실은 북한 정권을 향해서 반기와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과 한국으로 간 거예요 아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울먹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매체도 조선중앙팀이 딱 하나야 그리고 외부세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세계를 요만큼이라도 알았다면 저 북한은 진작에 무너졌죠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은정님 저희 이어서 2부에서 북한을 탈북화시키는 또 외부세계를 알게 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이 김주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조금 더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김주혜가 왜 갑자기 기어 나왔냐 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이제는 사랑하는 자제 뭐 이러면서 진짜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부자들에게만 쓰는 호칭을 그렇게 쓰면서 그 김주혜를 저렇게 내다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저는 그 이유는 저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건강이 진짜 안 좋고 북한 주민들 다 고도 먹으니까 지금 비만 보세요 140kg래요 너무하죠 진짜 네 그래서 건강이 일단 안 좋고 아들이 없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김주혜를 빨리 내세워서 북한 주민들 이 머릿속에 또 박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김정일이 때는 그래도 그 조직비서를 맡으면서 김일성이 하고 간담도 하고 현지 시찰도 나가고 하면서 정말 그 사이좋은 부자 간에 이런 그 주민들을 이제 뭐야 충성심을 유발하고 자기를 우러러볼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김정은이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급작스럽게 급작스럽게 나타났는데 거기서 지금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할아버지 흉내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살찌우고 머리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걷는 것도 김일성이랑 똑같아요 배내밀고 걷는 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거 성공한 거예요 수령님 환생했다고 그랬대요 근데 다행히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김일성일 때는 배는 안 걸었고요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었다뿐이지 굶어서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 북한의 악랄한 정권을 세운 악의 축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로 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심에 성공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근데 보세요 김주혜는 여자예요 여잔데 누구 닮았어요 내가 보면 리설주를 더 많이 닮았어요 근데 리설주는 북한 주민들 속에 그 각인이라는 게 김부자만큼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또 사랑하는 자제분 김주혜 뭐예요 전칭을 쓰면서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고 가정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면 북한 주민들 지금 안 그래도 한국 드라마 보고 청년들 다 쟤 뭐야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닮은 사람도 없어 뭐고 여자애를 뭘로 뭘로 치장을 해서 이미지라도 그거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내세워가지고 우리 김정은 원수님의 대를 이을 사람은 김주혜 자제분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차츰차츰 그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은요 한 가지 일을 펼칠 때 30년 40년 50년 까지 내다보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정권을 정말 잘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빨리 뭔가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안 좋은데 별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김정은이면 마약도 안 돼요 마약도 안다고요 근데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북한인데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김주혜가 되면 지금 시점에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김정은이 김주혜 되면 아직은 이게 충성심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지극히 평범한 탈북민이고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김주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김정은이가 죽었다 근데 이제 모레부터 김주혜가 등장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다른 정권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정권이 올라와도 김부자만큼은 낫다 그 인간들보단 낫다 개들보다 낫다 그래서 저는 희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센 위스키 같은 거를 희석을 시켜서 마시잖아요 딱 그것처럼 정말 그 단단하고 견고하고 악질적이었던 그 김씨 3대 정권이 독재 정권이 3대에서 막을 내리고 이제 김주혜한테 와서는 희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너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4대가 오도록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북한 주민들 굶어죽이고 가두고 때려죽인 것 외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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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이게 여기에 이 깨달음을 갖게끔 해준 게 한국 드라마가 한국 문화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작가님들 가수분들에게 영웅 칭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신기해요 한국 드라마와 노래 속에는 북한을 무너뜨리자 때리자 이런 거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냥 북한 주민들이 그 돌덩이 같이 굳어진 사상을 그냥 만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 코올리벨을 언제 봤다고 나부토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과 동시에 북한이 솔직히 쿠테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나요 있다가 발각이 돼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김주혜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세력이 없을까요 나도 한번 분명히 있죠 역사의 역사와 이 정치는 500년대 제가 사국을 봐도 반복이 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반란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반란자들이 올라섰을 때는 그 반란자가 똑같이 그 쿠테타 조직이 독재를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뭔가 김부자들의 이 행위와 북한 당국의 잘못된 그 진절머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뭔가를 좀 바꿔보자 하고 있던 조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동시에 그들이 올라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격화는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처서히 희석이 되면서 차츰차츰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들이 열리겠죠 이제 뭐 북한으로 왕래를 할 수 있다든가 혼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주혜가 4대까지 갈 것 저런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TV나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거를 언제까지 봐야 되지 우리 불쌍한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해요 걔 돼지보다도 못해요 너의 사회라고 우리 태영호 전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도 맞지만 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축 갔대요 가축사 가축이 뭐예요 갇혀가지고 먹으라는 대로 먹잖아요 안주면 못 먹고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다운 삶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 속에 맞아요 노예는 사람이기라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수해 피해도 나가지고 4천 명이 몰살을 해 죽었대요 그러나 그 36명을 총살을 시켰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난 그 총살 당한 사람들도 불쌍한 거야 체제가 그 모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당에서 우리 진행자분은 도지사예요 나는 군수예요 그런데 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수해놨는데 말이야 너네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복구해 했어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요 안주면 아니 미국처럼 각자의 주가 뭐 통치하고 아니 그러니까 통치라기 좀 그런데 미국처럼 있잖아요 56개 준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질에서 세금을 거둬서 자치적으로 운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세금을 거둬서 살아가는 사회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간투만 씌워놓고 이거 해 하면은 그 도당비서나 군수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래서 지금 36명 총살했대요 제대로 제가 갑자기 시켜놓고 못한다고 돈 없어서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희생양을 삼아서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려야 체내가 부른 거군요 나머지 북한 그 주민들이 저 인간들이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 북한 그 당국 그러니까 소위 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인정 안 해요 정부라고 하는 데에 그 화살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희생양이 공개 조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채널에서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한국에 다음 생이 있다면 한국에 저기 외양간에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났지 북한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왜 북한의 사람보다 남한의 강아지가 그냥 북한의 사람이 아니다 저렇게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충성하고 정말 잘했는데 자연재해 났다고 갑자기 죽이고 아니 보세요 우리 선진국들도 너무 방비가 잘 되어 있고 이 재력이 탄탄한 선진국들도 미국이랑 보세요 호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잘해도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데 병주고 약주잖아요 넥서스 끌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갔던데 넥서스가 문제겠어요 맞아요 그래놓고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벤츠 갖고 나타났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네 봤어요 기차에서 연설할 때 옆에 마이바오 맞아요 그게 2억 몇 천만짜리래요 몇 천만짜리래요 수혜 주민들한테 밥이나 주지 그러니까 그 돈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병주고 약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핵미사일 쏠 돈 네 그리고 그 김부자들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가 거느리기 위해서 김일성이 때부터 자기 그 0.0 상위 1%의 축근들에게는 최고급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벤츠에 열대 과일에 아 그렇군요 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호위병들까지 다 그 돈이요 제가 엊그제 기사를 봤는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 먹을 수 있는 40%가 들어간대요 그 사치품이 사치품이 그러니까 기주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선물용 비용이 그리고 핵미사일 쏘는 돈까지 그것까지 합히면 북한 주민들이 1년에 밥은 먹는데요 그것만 안 해도 그렇죠 사치품이랑 미사일만 안 먹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줄이고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기를 터주고 그리고 각자 알아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야 이거 보수하고 너네끼리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도 아까운 거예요 병 주고 약을 준 게 아니라 쥐약을 줘버렸어요 쥐약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 그 가장 집물이 좋아 봤자 어떤 게 있겠어요 세탁기 TV 한 대 없어요 그냥 그 다 찌그러진 흙집에 그 기껏 좋은 집이여 봤자 여기 진짜 대한민국의 콘테이너 같은 창고보다도 못해요 솔직히 그런 정말 그 안 좋은 집과 숟가락 젓가락 밥 사발 몇 개 이것까지도 완전 잃어버리고 나 앉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게 그나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이게 놀랐던 게 장마철 그리고 이런 제설 작업 이럴 때 야 그 뭐 어느 지역이 뭘 잘못해가지고 요거만 했어도 요거만 잘 유지하고 관리를 했어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뉴스들을 볼 때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미친 거 아니야 저런 걸 왜 안 했지 이게 화도 나지만 그런 걸 알려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밥을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게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동굴을 뚫는다든가 저도 저도 기본적으로 돌격대라는 것에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으로 무버수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제설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북한 전문가가 있긴 한단데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작업도 진짜 한국 도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난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옆에서 도로 작업을 하는데 그 장비 그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이게 뚱그란데 그거 이게 쭉 운전하고 나가면 그게 도로를 쫙 다져요 아 루거 같은 거 앞에 달리는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모 다 쓰고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요 그런 도로를 어떻게 하냐 그냥 산을 깎아요 깎는데 어떻게 깎냐 맨손으로 꽃갱이 쥐고 깎고 뒤에서 이 아줌마들 또는 여성들은 빨래방치 같은 걸 가지고 선으로 쭉쭉쭉 다지면서 와요 다음 날에 비 오잖아요 다 흘러내려가요 그럼 또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 한강에 덜 집어넣기예요 그냥 끝이 없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렇게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죽어나는 거는 주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수혜가 나도 정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환기 극악하니까 그때 어떻게 좀 수령님이 와서 준다고 하면 그것도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속마음도 저는요 속마음이 고맙게 느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가끔 저희 북한 천전영화 보면 위대한 수령님 오시면 다들 막 이러잖아요 막 눈물 막 흘리고 그 전체주의 감정이라고 알아요 북한은요 기능이 휩쓸리는 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맹목적인 충성이었어요 세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막 내가 수령님이 왔어 막 이러는데 옆에 애가 안 하잖아요 그럼 얘 좀 이상한데 얘 반동인가 간첩인가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해요 그 군중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반사돼가지고 그렇죠 왜 남이 울면 나도 드라마보다 같이 울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막 충성하고 막 수령님을 이르다가 이제는 그 충성심 다 시래기국에 밥 말아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왜 짜증이 안 나겠어요 근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짜증난 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뭐에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집사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거절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쌀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한번 바꿔보자 했었죠 네 햇볕 정책으로 맞아요 근데 그때 북한 당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쌀을 주민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다 선군 정치를 하면서 군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1년에 김부자들의 생일에만 식구당 200g, 300g을 공급으로 받아서 명절때나 설날 때 김부자들의 생일 이럴 때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거나 한국 쌀이 좋다라는 게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아 소문은 났군요 저것도 소문이 엄청나죠 왜 일단 돌이 없어요 돌이 없다 아 그리고 진짜 안 씻어도 돼 그냥 한 바가지 푹 뻗어서 물로 그 무쇠솥에다 나무불로 밥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아 맛있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한국의 호남 쌀이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쌀이라는 걸 안 보여주려고 아예 그 들어오는 원산항이나 남포항 이런 데서 아예 마대를 다 뚫고 바라채로 싣고 들어갔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아 그 한국에서 온 거 숨기려고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립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바라채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마대가 너무 좋은 거라 한국 마대가 쌀 포대 포대가 정말 좋아 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거 그럼 막히 볼 일이 없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장 가서 뭐 이렇게 사먹으면 되니까 근데 너무 좋아 누럽고 질겨 그거 어떻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 바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파란 글씨로 대한민국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좋았던 점은 그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 거죠 심어줬다 그건 좋았던 점이고 조금 안 좋았던 점은 그 쌀이 군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군만도 강화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정말 그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어가 얼마 안 지나서 개성공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개성공단이 들어왔는데 이건 쌀을 뛰어넘어 초코바이트 너무 맛있고 한국에서 들어온 그 밴드 하나 붙여봐도 이거는 명약이야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정이 많은 거야 아파요 그럼 처음에 괜찮습니다 일없습니다 이러다가 한 두 번 발 걸어주면 그 말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음에 한국의 개버린이라든가 하나를 먹여주면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지 북한에서 그런 약이 어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장난 아닌가 한국은 약도 좋아 김밥도 너무 맛있어 한국 사람들 너무 따뜻해 이게 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햇볕 정책이 효과가 있었군요 그런 면에서 그것도 햇볕 정책이에요 개성공단이 결국 그쪽에 이러한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적대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고 교류의 방법과 정당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인권을 내세운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쪽이 너무 이렇게 되는 건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성공단 하면서 진짜 그 대홍단에 제가 살 때 그 대홍단에 기동예술 선전대 제가 다닐 때 우리 그 보미 언니라고 있었어요 평양에 놀러 갔다 온 언니는 완전히 여기 대한민국 한 70년대 80년대쯤에 미국 갔다 온 사람만이야 엄청난 사람 그래서 우리 범위 언니가 갔다가 오게 되면 그 난로 앞에 다 저렁저렁 앉아서 언니 평양은 어때? 언니 평양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결이 하얘? 완전 우리 완전 빅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니가 그때 해줬던 말이 어디가 말하지마 남조선 소주가 개성공단에서 나왔는데 우리 이모부가 보이부잖아 그러니까 그 몰래 들어온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말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팩소주 있잖아요 그 우유가 같은 데 들어간 소스 그 우유가 같은 우유가게 들어간 소주인데 그거를 딱 뜯어서 마시고 어머나 그거 종이 재질인데 질이 얼마나 좋은지 안 망가져가지고 거기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과시형으로 갖고 다니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향이 그렇게 좋더래 그게 그 개성공단에서 평양으로 날아가서 평양 가서 듣고 대홍단까지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 평양과 대홍단은 양강도 끝에서 끝에 산천리예요 그 정도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한국 물건이 그렇게 좋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좀 많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심어줬어요 거기다 3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쓰러뜨린 게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뭐냐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무 상상 이상의 삶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계속 보면 믿겨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그랬대요 한국 드라마 전문 번외가 예를 들어서 장군의 아들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예요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지 했는데 현대 드라마들이 들어오는데 몇십 가지 몇 천 가지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저기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만들어놓은 세트상 같은 거라고 하지만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많은 드라마를 제작했을까 이렇게 우구심이 든 거예요 그 우구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한국에 간 탈북민들이 돈을 벌어서 북한에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아갖고 누리면서 사는 이 탈북 가족은 완전 궁수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게 이제 완전 피부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국경 지역의 딸 가진 엄마들은 남의 집 갓나는 잘 들어가는데 우리 집 갓나는 어째 아이가 저녁이 신이 돼가지고 이런데요 갔으면 좋겠다고 탈북을 좀 제발 좀 해라 해라 왜냐하면 탈북 외에는 저 북한 안에서 인생 역전할 기회가 나는 지구 세 바퀴 바뀌어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그 개가 전선이 있겠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명인데 그 정도로 이게 영향력을 피부에 와닿게끔 탈북민들이 또 끼친 거야 그러면 오늘날은 탈북민이 3만 5천 명인데 이 수많은 탈북민들이 적게 잡아서 1%가 북한과 매일 통화를 해도 누구랑 하겠어요 가족이랑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랑 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엄마 여기 잘 살아 북한에서 70년 동안 부르지는 쌀밥에 거기 있고 여긴 살찐다고 안 먹어 믿겨지겠어요 듣는 사람 현타 오지 그렇죠 나는 지금 그것도 쌀밥이 뭐야 그러면 우리 탈북민들은 완전 여기 와가지고 북한 주민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인식 개선하는 홍보대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 많게 잡아서 10%가 매일 통화를 하면 3천 건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에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병 들었는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뭐예요 지금 수혜가 터졌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너무 한국 드라마에 다 미쳐있으니까 이미 다 장악이 돼버렸으니까 야 저건 이제 한민족도 아니야 우리랑 통일의 대상도 아니라고 한민족 노선을 탈퇴해버렸잖아요 맞아요 적국이다 네 자기가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인권을 중시하니까 야 받아 줄게 네 주민부터 살려 근데 안 받잖아요 그렇죠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병들어가지고 너무 한국 쌀 비누 초코파이에 다 넘어갔는데 이제 이것까지 받아가지고 이야 이불도 따뜻하고 좋네 신발도 좋네 또 우리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는 자기 입장에서는 더 완전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아는데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니 북한 주민들이 열 안 받겠어요 주민들도 그 소식을 듣는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대북 라디오가 들어가고 탈북민들이 통화가 들어가잖아요 아 김정은이가 그거 안 받았대 물론 여기에 대한 저의 증거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TV에 나오는 뉴스 자료만 봐도 그렇게 보여요 왠지 그리고 해산 쪽은요 가장 외부와 접촉이 잘 되는 것이에요 국경이다 보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보내주려고 하는 물자를 안 받는다는 거를 주민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못 했다 버리지 정말 진짜 진짜 대한민국 말로 개짜증나 할 것 같아요 짜증난다 나부더라도 아니 먹고 살기 편한 것만큼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돌이켜보면 저희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쌀 보내주고 막 개성공단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군량미로 가지 않았냐 그렇죠 도와줘도 주민한테 안 간다 네 맞아요 그걸로 핵 개발하지 않냐 도와주지 말자가 있고 네 아니다 자꾸 이렇게 알려야 은정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니까 네 좀 부작용을 감수해서라도 자꾸 이제 우리 문화와 식량을 줘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주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들의 생리대라든가 네 예를 들어 콘돔이라든가 네 이런 걸 북한에 그거 갖다가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보내면서 인식도 변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콘돔 같은 걸 보내잖아요 워낙 북한에 성교육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또 이렇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통일은 안 됐지만은 성 그 거기에 대한 개선도 좀 시킬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아 예를 들면 손톱깎게도 없어서 북한은 가위로 깎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음식 같은 걸 보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틀 이상 못 넘어가는 거 유통기한이 짧은 거 유통기한이 짧은 거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다 보내주게 이게 아니라 차츰차츰 이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간다면 예를 들면 두부 같은 거 빨리 보내고 이거 오늘 다 먹었다면 내일은 생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보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런 거 주면 얼마나 직접적으로 잘 먹겠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영향이 얼마나 잘 가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왔대 그런데 그거를 일단 안 받으니까 뭘 해도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많은 걸 경험을 했으니까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재님 북한에서 돌격대 같은 거 뭐 하셨다고 했겠나요 네 진짜 돌격대 생각하면 열받아요 무슨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진짜 무슨 일을 떠나서 제가 거기에서 진짜 개고생하면서 살았던 날들을 한국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이야 일당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 1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1억 정도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이야 엄청나네요 이게 뭐냐면 돌격대 하게 되면 북한에 일단 없는 게 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격대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돌격대 또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돌격대 건물을 만드는 건물 짓는 돌격대 이렇게 부르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는 발전소 건설 때 돌격대였거든요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가게 된 계기가 제가 기동예술 선전대라는 곳에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 좀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예술인 생활을 합니까 연예계 생활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가수가 얼마나 많은 좋은 노래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예술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수령을 위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처지가 거의 날라리에 일하기 싫어하는 매미 새끼고요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요? 되게 안 좋게 보나요? 안 좋게 봐요 진짜 평양에 있는 왕재산이라든가 보첩 지금은 모란봉 악단 이런 데 빼고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북한의 보통 기동예술 선전대 가수들이 가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진행자님이 앞에서 감자를 캐고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나는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푹은 길을 지키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서서 목소리로 노래만 해 얼마나 밉겠어요 쟤는 놀고 먹으나 저한테 글쎄 감자를 파던 아줌마니가 갑자기 험이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누려지더니 크흑 이렇게 내던지면서 이것만! 소앗대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매미 새끼처럼 노래 부르지 말고 감자 한 알이라도 더 파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못하게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나가면 분위기가 그 정도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기동에서 선전대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북한은 웃긴 게 그만둘 때도 내 마음대로 못 그만둬요 그래서 권한이 없으니까 시키는 걸 해야 됐네요 그래서 제가 담배 한 갑을 이모부 통해가지고 이렇게 뇌물로 쏘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 게 발전소 건설대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이런 새끼가 바람이 났어요 아유 어떡해 근데 저는 연애라는 걸 처음 해봤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몰랐는데 사랑의 감정이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동예술 선전대를 그만두고 올라간 게 발전소 건설대였는데 또 거기서 저를 또 청년부비서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어느 공장 기업소나 농촌 농장을 막론하고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나가는 것처럼 돌격대를 가야 돼요 이 건설 현장에 근데 이제 삐레트 뽑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걸린 거예요 제 또래 아 근데 임산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그게 안 돼서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산부 대신 제가 나가겠다고 자진을 했고요 나갔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야 정말 잠을 안 재워요 그래야 이게 육체 노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 생각으로 하면 일본에 강제징용 갔던 사람들의 영화를 본 적 있어요 내가 그걸 보는데 내가 딱 돌격대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돌격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꿈이 있어요 입당하겠다 입당 입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입당한다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거기에만 들어가야 소속감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발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렇게 꿈을 안고 나왔던 청년들이나 이런 또 제대군인들이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감자 투시밥을 감자 있잖아요 삶아서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걸 감자 박살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거를 요만한 식기라고 해요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주는데 그거 꾹꾹 누르면 세 숟갈도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덜도 소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고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옷 가름복 있잖아요 행사 때 입을 가름복 그리고 간식 이제 돌아갈 때 신을 새 신발 한 달 지나면 먹을 거랑 다 바꿔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 다음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서대에서 누가 도망쳐서 없다 하면은 전 대대를 다 비상시켜서 깨워가지고 일대대는 일 서대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서대는 일로 가고 해서 그 도망병을 잡는 거예요 잡혀요 그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길을 모르니까 이미 이 대대에서 이 오래된 지휘관들은 어디로 도망치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그 잡아다가 앞에 놓고 우리 다 앉아 오는 거예요 봐라 네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 원성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도망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죽어라 때리는데 나는 나도 너무 도망을 치고 싶은데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너무 때리니까 그러다가 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대대라는 대로 뽑혀서 올라갔어요 여단 여단에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참모부 식모를 했어요 식모 식모 근데 이거는 식모니까 배는 안 걸어요 그건 좋다 내가 박죽을 졌잖아 쌀 주걱을 졌잖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다 간부야 다 간부예요 참모니까 다 간부고 병사가 없구나 다 녹은 자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자율식 식판을 가지고 가서 또 먹어야 되는데 워낙 먹을 게 귀한 나라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 염장 몇 개 그리고 여단은 또 참모들이라고 쌀밥을 줘요 옥수수에 몇 대 섞은 보리에 몇 대 잎살 섞어서 이렇게 해서 밥을 주는데 아니 밥상 쫙 차려놓고 식사시간 내면서 와서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아 아 그래 놓고는 늦게 와가지고 또 밥상 차려달래 그래서 뭐 차려주고 또 어떤 사람이 오면 차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짝 참모가 와서 너 나 차별하냐 이러고 아주 그냥 권력을 써야 되는데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죠 거기다 물을 또 계속 기르다가 하루 새끼 밥을 해야 되고요 나무도 내가 패야 되고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게 오면 그거 이거 뭐야 쌀 내로 방안간을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꼬리 없는 소였어요 아 꼬리 없는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3시간도 못 자고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도망쳤다가 못 도망치고 다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덜격대 생활이라는 걸 그렇게 해봤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김 부자 그때는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가 언제 이곳을 방문할지 모르니까 그 김정일이를 그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를 노동 시간 외에 하는데 사람 잡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덜격대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억울하고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면은 이어폰 꺾고 배낭 매고 학원이면 학원 스터디방이면 스터디방에 가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하는데 와 북한의 청년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해놓고 또 비 오면 막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 없는 일 진행 잘하시네요 기억해 주셔서 좋아요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덜격대 생활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전 건설 현장 노동 일은 한 번도 못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건설 현장 노동 나갔다가 보러 왔는데 아주 그냥 하루 가서 일하면 쌀 40kg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 2011년도 당시 왔을 때 그렇죠 지금 임금이 싸지 않습니다 하루 일단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 그때는 11년 전이니까 좀 많이 한 13년 전이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루 일당 나갔다 와서 야 이 쌀 봐라 우리 쌀자루 넣고 우리 엄마가요 너무 웃긴 게 전 벌레가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난 막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엄마가 안 먹어도 좋아 싸 맛나도 흐뭇해 이래가지고 쌀을 있는 대로 싸놨는데 그거 하도 안 먹어서 조민한 거예요 벌레 생겼구나 오래돼서 네 그렇게 이래가지고 쌀자루를 쌓아놨다니까요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이건 약간 부자된 느낌 부자도 그거 갖다가 그 기쁨을 못 느껴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렇군요 물에 그 똥섬이 들어간 무거운 동복을 입고 동아라는 그 꼬무신이 있어요 그걸 신고 몸무게를 다 재니까 43이었나 엄청 그럼 실제는 뭐 41킬로나 됐을까요? 완전히 뼈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왔었어요 부모님이 부모님부터 가슴 아프고 이런 거 못 느끼죠 아 진짜요? 일반이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북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살아서라도 왔잖아요 어느 날 내 자식이 군대 갔는데 지휘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굶어서 죽었단 말은 못하니까 그냥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전사했습니다 부모는 알지 굶어서 죽은 거 군대 나가갖고 덜격대도 그 모양인데 군대들 너무 못 먹었고요 용량 실적을 왔는데 강하게 온 사람을 강영실이라고 했어요 강한 용량 실제에 걸렸다 강영실 그래서 군대들 보면은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권한의 행군 때 어쩌다 그 강냉이 뻥뻥이 알팡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튀겨다가 겨울 간식으로 아주 그 특식으로 가끔 먹을 때 있어요 그거 튀기러 가면은 너무 불쌍한 게 군인들이 모자 벗고 와가지고 한 바가지만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줬어요 나는 아까운데 왜 줬나 자기 새끼 같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난 지금도 눈앞에 너무 생생한데 핏줄이 다 살아났어요 너무 못 먹어서 모가지가 진짜 목이 어려요 간달간달해 그래갖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근데 그런 군인들이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생각만 하고 훔쳐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게 이 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120만 군대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60만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 120만 중에요 최정예부대라든가 특검대 이런 데만 공급을 있는 대로 하지 나머지는 남을 나라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도둑놈이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야 군인들이 얼마나 멋 있는지 체격도 크고요 그저 우유빛깔같이 허 라고 얼굴이 다 보름달 같아 네 거기다 또 심성은 왜 그렇게 고와요 음 제가 강의를 가서 봐도 네 인사도 너무 차분하게 기집애처럼 음 아 근데 진짜 나는 그 체력만 봐도 이기겠더라고 아 그렇군요 야 키도 크고 네 뭔가 그래도 인사할 때 충성! 하는데 강사님께 경례! 충성! 그 소리에서부터 이게 느껴지는데 와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자율식사를 하더라고요 음 여기는 북한은 그 똑같아요 지휘관들은 따로 먹고 지휘관들의 밥상은 좋아야 돼요 음 근데 여기는 저 보니까 지휘관들도 똑같이 그거 배식판 들고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음 나는 그걸 보면서 좋았어요 아 좋았군요 네 아니 그냥 뭔가 다 같이 잘 먹는구나 음 별 차별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군인들의 식사를 보니까 뭐 카레도 나오고 통닭도 나오고 잘 나와요 와 북한은 통닭을 한 마리 먹으려고 해도 김정은이가 내려보내줘야 또 걸기모임을 거기서 선서다짐 충성에 맹세 감사에 인사를 한 삼사십 분 하고 먹어야 돼 아 그냥 먹으면 통닭 먹는 것도 크으 야 진짜 근데 와 여기 진짜 나는 와서 보니까 군인들도 청년들도 너무너무 룸룸하고 멋있고 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뭔가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군인들께서 너무 상식적인 나라에서 네 상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처음에 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탈북민 강사들이 많이 안보 교육 차원으로 가거든요 네 그거를 좀 조절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겪고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현타 오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신심을 얻는 거 우리는 북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 북한의 군 현실 네 청년들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신심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탈북민들의 강의 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참 감사하다 네 이거는 어찌 보면 대학교의 일원에서 나오는 거랑 다른 우리가 생생하게 겪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고요 여기서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강의보다 제가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청바지 입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안 태어나게 아버지 엄마한테 고맙대요 그래놓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군대 나갔다가 엄마 나 한국에 태어나게 있어서 고마워 이러고 굴드래요 진짜요 엄마 나 진짜 잘할게 이러면서 고맙죠 북한에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들을 때 뿌듯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렇죠 저희 웅달색방 시청자분들 북한 은정님 같은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북한 참 못 사는구나 이런 게 아니다 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행이다 그럼요 저런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헌법을 만들어준 분에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을 받아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법에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부속영토라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떠 있죠 그러니까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인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냥 똑같아요 중국에서 탈북했다 강제 북성되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러다 인생 끝났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이 반적인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받아준 것도 감사하고 저는 진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땐 진짜 잠자려고 누웠을 때 눈물이 주룩 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 삶이 너무 꿈 같아가지고요 아 진짜 저는 뭐 북한에서는 먹지도 못해 입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제가 진짜 탈북했을 때 정신이 정신병자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제 삶은요 아 진짜 사람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저뿐이 아니라 거의 뭐 간부집 자식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간부집 자식이라는 게 그 북한 당국에서 일정한 공급을 받고 사는 지배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을 다스리려면 지배충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식들 빼고는 제대로 먹고 산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에 왔지만 정말 이름도 빚도 없이 오로지 먹지 못해 굶어 죽어나간 죽어나간 친구들도 너무 많고 아 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죠 나이가 들수록 그 감사함의 깊이와 인생의 허망함 네 그리고 느껴지는 그 갭이 또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감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 이어서 4부에서 은정님의 탈북 스토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님 정말 이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1시간 15분이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탈북 얘기 이제 시작하고 이제 막 다음에 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되는 얘기는 그래도 그렇죠 풀로 만지시래요 네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이제 돌격대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탈북해야 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돌격대에도 아픔을 겪었고 돌격대는 완전 무버스였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복지도 못하고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어라 오도맞고 근데 이제 그전에 제가 대형단군 기동에서 선전돼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월급이 진짜 웃긴 게 얼마였냐면 쌀 1kg에 1500원 할 때 네 어 한 달 월급이 800원이었어요 800원 그러면 쌀 500g 500g 0.5달러 아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돈 기준으로 1달러 정도 되지만 북한 돈으로 1500원은 1달러가 안 되죠 아 그래요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 아 북한 돈이구나 0.6달러 막 받는 거 진짜 그 제 계산을 안 해봤어요 형편없다 형편없죠 아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죠 월급도 안 주면 못 받고 생활거에 늘 시달려야 될 거 그리고 웃긴 게 이게 북한은요 우리는 보통 급식이 제공이 되잖아요 월급에서 까든가 아니면 내가 사서 먹든가 그래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근데 북한은 무보수인 데다가 일 나가는 도시락도 내가 사야 돼요 그 도시락 싸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근데 돈이 엄두 됐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있는 언니가 저한테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식당 일만 해도 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천 위안 천 위안 말만 들었지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400년을 일해도 못 받을 돈을 한 달만에 벌더라고요 400년을 월급을 못 받을 돈 한 달만에 그때는 완전히 사상이 빨개 있으니까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제와 남조선 탓이다 괴뢰의 남조선하고 미제 남조선 때문에 그냥 매매나지 때려잡기 좋은 게 그냥 미제와 남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상도 그대로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딱 6개월만 벌어갖고 돌아가려고 그 정보를 준 언니의 안내를 따라서 내 친구와 제가 2008년 1월 23일 날 중국으로 왔어요 몰래 국경경비대가 자기 국 군무소는 시간에 우리를 빼준 거죠 그래서 왔는데 딴 세상이더라고요 어떻게 강 하나 놓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 제가 그때 봤던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뭐였냐면 일단 북한은 너무 까매 근데 이 중국은 24시간 불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막 돌아다니거나 볼 수는 없었지만 아파트들이 불이 계속 켜져 있고 집에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제가 들어간 브로커 집에서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다가 아저씨 전기가 뭐 어떻게 야 북조선이나 가지 이런 데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심이 되는 거지 근데 북한에서 일단 넘어오게 되면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북한 분들이 워낙 못 먹다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먹고 싶냐 물어보거든요 착하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계란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래서 아저씨 삶은 계란 좀 시커먹고 싶어요 하니까 진짜 판대기로 사다가 우리를 삶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탈북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땐 개도 안 건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먹으라고 삶아주니까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저씨도 화가 났겠죠 조선족 아저씨인데 저희한테 막 열부를 내면서 야 너희는 그 김정일이 그 새끼부터 썩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장군님 욕했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가 그 조선족 아저씨랑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북한에 살 때 우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유 저도 먹지 못해서 사이를 굶어서 허기져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먹는데 한이 맺혀 있어요 한국분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복스럽대요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먹잖아 욕먹어요 먹을 거 없는데 너무 잘 먹으면 그리고 북한에서 먹방하면 맞아 죽어요 먹을 게 없는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정말 그 정도로 저는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먹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막 건드리고 욕하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열불 나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굶어서 돌아가시고 어느 날 내 친구가 굶어 죽고 이래도 저 분노를 몰랐어요 아 정말요? 몰랐어요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는데 이 북한놈들이 이게 안되는구나 안되지 미제와 남조선이 그랬으니까 무조건 미제와 아 그렇구나 글로 연결되는군요 경제 이제 채평으로 공학을 압살하려고 이제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북한 사람도 아닌데 조선적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북한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지새끼 혼자 잘 먹어서 배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외국 사람이 분노를 하더라고요 나도 못 느낀 분노를 아 분노라는 감정을 나는 못 느꼈는데 몰랐죠 외국인이 그런다 네 분노는 오직 미제와 남조선에게만 아 그렇군요 이 생애교육이 무섭네요 네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도 너무 미친 듯이 달려두니까 사상이 안 바뀌었으니까 저한테 됐다 됐다 미안하다 그만하자 해서 휴전 맺었어요 그때 정전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지 그리고 노크는 양심 없이 계란을 다 먹었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고단백이 들어가니까 변비가 와서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어쨌거나 거기서부터 이제 한 3일이 지나서 아저씨 우리 돈 벌어서 북한 돌아가야 되니까 일자리 구해주시라요 우리 일 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를 일을 시켜주겠다고 했던 동네 언니가 이름이 복실인데 네 이름 귀엽죠 근데 나쁜 년이에요 아 정말요? 우리 팔아먹었더라 한 사람당 삼촌 위안씩 그래서 중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꿈은 꾸지도 못하고 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고 편지까지 써놨지만 그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죠 이의심 매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총 3번을 그렇게 팔려다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조선족 집이었어요 말이 통하는 근데 이제 남편 될 사람을 한국에 간 상태에서 채팅으로 손을 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저를 만나자고 했는데 그 전에 저는 그 집에서 감사하게도 귀인을 만나 도망쳐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내 친구는 그 천장 아들한테 팔려가고 거기서 지금 몰라요 생사를 몰라요 아 어떻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림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에 팔려가서 사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팔려가든 어떻게 가든 잘만 살면 좋겠는데 못 살더라고요 북한 여성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헐값에 완전히 시걸로 장애를 가졌거나 구실을 못하거나 주정뱅이라든가 이런 걸치거리 아들들 노총각 호래비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중국은 남자가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간대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제가 그 문화를 들어보니까 말이 시집이지 중국 여자들은 그냥 팔려가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성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 넘어오는 탈북 여성들이 쌍값에 팔려가는 건 중국 남자들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는 행제한 거죠 행제한 거예요 나는 결혼 원래 못하는데 근데 거기서 강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한국 정보를 듣고 한국으로 오려고 도망치다가 걸려서 죽어지게 매를 맞고 와 신분이 없다 보니까 까딱 잘못해서 이제 뭐 북한으로 북성되는 건 일반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건 여성들이나 그렇죠 북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고도 월급을 똑같이 못 받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을 받거나 반도 안 줘 그래서 돈 달라고 말하면 빼쳐샌 이 새끼 너 내가 신거해버리면 끝나니까 너 신거 안 할 테니까 여기 잠자코 일해라 노예처럼 또 하는 거네 남자들이 겪는 인권 또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북한 인권이 참 나라 없는 백성이 상같이 개만도 못하다는 거를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인데 거기서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근데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사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나라는 줄 몰랐어요 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려고 해도 먹고 살만 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이런 한류를 접하려면 좀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비싸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워낙 못 사는 집이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노래 이런 걸 많이 못 접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선적 집에 팔려가다 보니까 그 집은 한국 뉴스 드라마 노래 마음껏 듣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도 보면은 그때 내가 봤던 게 안재욱의 그 안재욱이랑 최진실 분이 나오셨던 별은 내 가슴인가 그거랑 아름다운 날들 이런 거 봤는데 나는 남자 하나 죽이겠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조금 사랑하자고 해놓고 여자가 또 도망가 그러면은 남자는 거의 뭐 실질이 돼가지고 안재욱이 난 너무 불쌍한 그것도 성공한 가수가 그 드라마 속에서 그렇죠 아니 그런 거 보면서 문화 차이도 느끼고 한국에 대한 이 눈이 많이 띄었죠 그리고 노래를 듣는데 진짜 그 장윤정 씨가 그때 핫해가지고 콩깍지를 불렀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던 거예요 착각이 막 빠져요 그리고 막 김혜연 씨가 팸이다 불러가지고 아버지 축구장 사셨대요 어머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저기 홀버거 금주린 남조선이 맞나 그리고 탈북민들이 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침마당이라든가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 거기서 더 들려오는 정보가 뭐냐면 한국으로 가려고 대사관 진입을 시도했던 탈북민들이 몇 명이 잡히고 나가고 아 맞아요 그런 뉴스 보도 그리고 또 대한민국 가면 국적도 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때는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그 혜택들이 나한테는 피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고 한국으로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을 만나기 이틀 전에 정말 007 작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망쳐가지고 탈북한 지 같은 해 12월 18일에 대한민국에 입성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간략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어 진짜 그때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다 잡히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 수많은 갈림길과 기로에서 고민하면서 떨면서 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은정은 다음번에 정말 제가 이 탈북스토리를 정말 풀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남편될 분을 탈북 이틀 전에 아 중국에서 한국 오시기 이틀 전에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남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는 그 중국 남편은 그걸 이별했죠 그 중국 남편 제가 팔려간 남편이랑 왜 살겠습니까 팔려간 남편이었구나 네 그러면은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는데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결혼은 5년 전에 했죠 그때 제가 탈북했을 때가 23살이었는데 그 뒤로는 한국에 와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한번 소개팅 나갔다가 차인족도 있고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도 겪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가족들을 열심히 돈 모아서 한국에 다 모셔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제는 진짜 제 가정을 꾸린 거죠 그래서 딸 낳고 아 정말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가족들도 북한에서 뒤에 모셔오신 거예요? 다 모셔왔죠 너무 행복한 엔딩이네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이 딱 드라마 같아요 내 산밖에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아 그러네 이거 영화 하나 같네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배를 걸고 살고 청년 시절에도 그 직력 같은 데 꼴려가서 일하고 중국에 와서 팔려가고 지금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데 미신 점 이런 걸 안 믿는데 어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온정아 너가 대운이 그렇게 좋단다 그게 무슨 명리학? 명리학 명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이래요 전보러 가면 몇 날 며칠에 누구 조심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런 기운이 멀리고 이런 거래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온정아 너 대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 한국에 왔고 지금 가족 꾸렸고 나는 늘 축복 받았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대운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만 살면은 그 대가가 주어지는 땅인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못 살 일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경제관리 좀 잘하고 진짜 잘 컨트롤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면은 난 충분히 행복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라가 기회의 땅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 와서 놀랐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발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서 사장하면은 사장은 외제차 타 그러니까 이거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사장이라고 하면 외화벌이 사장 그러니까 북한의 약처 이런 것들을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해서 달러로 바꿔오는 사람들 결국엔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긴부자들의 충성자금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장들만 보다가 한국에 와 본 사장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장들은 대부분 외제차 타고 아니 그 벤츠 같은 거 타고 기사 넣고 구두 신고 까뻔적하게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도 나도 다 사장이야 근데 이 사장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먹고 살죠 식당에 알바 간 거 사장님도 너무 열심히 손님 서빙하고 거기 썰고 이러고 있질 않나 이사짐센터 사장님도 자기가 그걸 사업을 꾸렸으니까 사장이잖아요 또 집 나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정말 상위 1%의 성공한 드라마에나 나오는 기자 같은 사장들 빼고는 거의 다 자기니까 주인이 돼서 하더라고요 주인의식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 그리고 또 잘 드시니까 체력도 너무 좋고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솔직히 북한이랑 똑같은 환경이라면 변한 게 없겠죠 근데 봐봐요 제가 여기 왔는데 탈북자라고 무시하는 데가 없어요 처음에 그런 편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에서 왔다라는 게 시서성을 띄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저의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강연도 가고 노래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오면서 운전을 좋아하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옆에 커피 한 잔을 넣고 유튜브로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면서 오는데 내 인생 너무 멋있다 또 그냥 자아도 지가 되는군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 인생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데 근데 오늘 건물 잘못해서 주차비 다 있었어요 아 정말요? 어떻게 해? 그것만 빼고 오늘 너무 완벽한 하루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근데 어찌 보면 한국에 태어나셨으니까 그게 일상인데 구글 갖고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북한에서 달구지만 타도 행복했던 여자예요 왜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맨날 걸어 다니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저 결혼해서 다음 달에 저 쌍둥이 되어 나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동안이셔서 아니요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분들이 나이를 짐작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게 되면 보세요 결혼해보니까 좋죠 좋죠 저도 행복해요 대낮에 신랑이랑 통화하고 저녁에 뭐 드실래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홍어삼합 해먹을까요 하면 좋지 그러면 네 가가지고 내가 나 홈플러스 너무 좋아해요 완전 짱이야 감히 싱싱한 채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언제든 데려가세요 하고 딱 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받아가지고 담아서 내가 어? 결제를 하고 집에 와서 음식을 차리고 나는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렇군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제 자아 덕지가 아 내 인생 너무 멋있다 네 나만큼만 살아봐라 네 너무너무 그리고 막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애기 준비시켜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커피 제업에 나와서 한 잔 하고 이 꽃단장을 하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북한에서는 진짜 여기서 누리는 이 일반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도 커피값이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비싸죠 비싸요 맨날 먹는 거 커피값 좀 내리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일단은 북한에서는 커피라는 걸 일반적으로 먹지를 못해 사람들이 커피를 네 어찌 보면은 시내에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밥 먹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도 상위 퍼센트들만 먹는 거예요 근데 물론 커피값이 비싸긴 하지만 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한국에 사는 이상 그렇죠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저의 행복을 요즘에 다시 정립해보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유튜브가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참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상에 참 행복을 느끼시는 건데 저희 끝으로 긴 시간 동안 접해주셨는데 웅달책방 시청자분들 중에 왠지 아 오늘은 좀 나 좀 지친다 요즘 내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지친다 그런 분들을 위한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거든요 나훈아 선생님의 공이라는 노래예요 살다 보면 알게 된 이런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요 내가 힘들 때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힘들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죠 그거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데 맞아요 어느 날 내가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서 듣는데 정말 다 의미 없고 음 진짜 그 노래 가사가 보면 백년도 못 살 거서 천년처럼 살겠다 우리가 바등바등 하는데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또한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공 한 곡 들으시고 음 소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환자를 하시면서 어둠이 짙다는 거는 뭐예요 곧 새벽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우리 버리지 맙시다 요즘에 경제도 어렵다 뭐 아주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이 어둠이 짙다는 건 새벽이 새날이 올 거라는 징적이 때문에 네 그렇게 위안을 잘 삼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하이팅 하시고 정말 힘들면 이거 위로 안 돼 당신이 말한 거 위로 안 돼 그러면 강은정 TV에 오세요 거기에 오셔서 정말 탈북민들의 찐 목숨 건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야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정신이 버쩍 들 겁니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해볼 수 있겠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탈주민 강은정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번에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 번 더 모셔서 정말 좀 제대로 된 탈북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야기 보따리가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에 좀 모셔달라고 남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얘기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nd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